회암사 템플스테이 잠실 환승주차장에서 지 1,300번을 타고 양주 천부초등학교 근처에 내려 700번 타는 정류장을 찾아 헤매다가 점심때가 지나 옥정 3단지 사거리에서 카드로 7,700원짜리 한식뷔페를 먹었다. 초행길이라 77번 타고 두 정거장 가서 김삿갓교에 내렸다. 고가도로 밑을 지나 쭉 앞으로 회암사지 박물관까지 걸어가다 직원에게 길을 물었는데 지나온 길에 있는 다리를 건너 쭉 가라고 했다. 그래서 뒤돌아 걸어가면서 보니까 박물관을 가로질러 오는 길이 보여 걸어간다고 말을 안한 내가 실수한 걸 깨달았다. 일주문을 지나 오르막을 10여분 걸어 템플스테이 사무실에 가서 말했더니 모르면 전화하지 그랬냐고 거꾸로 킹잔을 주었다. 회암사지는 큰데 10여분 더 올라가 골짜기에 있는 회암사는 자그마한데다 산딸나무와 불두화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고 개미취와 범부채꽃이 피어 있었다. 오른쪽 대크기 끝에 보물인 무학대사비가 있고 지공화상과 나홍선사의 부도가 산 위쪽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다음날 5시 15분 예쁘게 감긴 범부채꽃을 보면서 대웅전으로 가서 새벽 예불 드리고 6시 30분 아침 공양 후 뒷산인 천보산으로 올라갔다. 암벽 앞에서 청미래 덩굴이 맞아주고 바위 아래 회암사 가람배치가 눈에 들어온다. 정상을 100미터 앞에 둔 바위 위에서 본 회암사지와 회암사 그리고 옥정 아파트 지역이 한눈에 들어온다. 정상이 찬보산 오보루이지만 소나무 숲에 가려서인지 조금 앞쪽에 노출된 바위 위에 정상석과 태극기를 설치한 것 같다. 1박 2일 체험형 8만원으로 에어컨이 있어 시원하였지만 좁은 화장실에 샤워기만 달아 샤워하면 물이 문틈으로 흘러넘치고 방 안에 벌과 모기가 들어오고 곱둥이도 있었다. 바로 공양의 사찰 음식을 기대했지만 고추가루가 들어간 김치의 출처가 수상하고 열대과일인 자몽과 오렌지 등 네발 짐승과 생선만 없는 뷔페 음식이었다. 새벽 예불 때 스님의 주문은 콧소리로 알아들을 수 없고 체험으로 108배와 사경은 선택이고 다도는 필수였지만 미리 엮게 쓰여진 글씨를 부팬으로 더 쓰는 한글 사경은 한자가 없어 뜻을 몰라 왜 쓰는지 모르겠다. 선종의 중심 사상으로 재행무상만 이야기하고 재범무화를 빠뜨려 전름발이 교육 느낌이다. 반야신경은 도가의 유무상생과 무의지치와 비슷하고 주역의 궁변통구와는 반대되는 내용이었다. 불교가 중국에 전해질 때 도가를 수용한 것이 선종이고 도교가 발전할 때 도가를 흡수하여 현재의 도교가 된 것이라고 한다. 다도시간의 오감명상과 호흡법도 함께 실습했는데 복식호흡 느낌이었다. 마지막으로 회암산은 앞쪽에 있는 회암사지를 빼면 약수터가 있는 작은 사찰이고 뒷산인 천보산도 337미터의 암산이라 그다지 추천할 템플스테이가 아니고 돌아오면서 들른 남양주 봉선사가 규모나 주변에 광릉숲이 있어 더 호감이 갔다.